오늘은 대전 사진관에 촬영 가야겠다 가방입? 랩핑 아직 메이크업은 밑에 안했어 여기에는 아직 안했어 왜냐면 해도 금방 구멍이잖아 여기는 완전 쌩얼이야 그리고 머리도 좀 받으러 가는 길 행복해두면 좋겠다 글로리언 웨스트 저는 빅커점이 보이래요? 이따가 구경해 주겠어 도착했어 이렇게 현실에 초콜릿이 더 나아가고 왔다 물에 매일 기여 흰색 지금 머리 다 했고 아직 화장도 못 끝냈거든? 가서 좀 하얗게 해도 되겠지? 도착 잘 찍고 오겠습니다 올라가고 있는 거 너무 예쁘다 이거 완전 사진관이야 우선 갈아입고 첫 번째 촬영은 끝 두 번째 촬영 끝나고 저걸로 갈아입고 촬영이 끝났어요 화장도 너무 잘했어요 촬영도 예쁘고 머리도 예쁘고 촬영 아직 구 안녕 전환역에서 올라갔어 오빠가 선물을 줬어요 잠깐만요 아 깜짝이야 저 너무 떨려요 별로여도 좋아해줘야 돼 나 진짜 헬멧 들어있어서 좋아할 수 있어 망치 같은 거라고 격돌 격돌여도 벌세이퍼 잘 나왔어 잘 나왔지 진짜 잘 나왔다 잘 나왔지 엄청 크지 응 엄청 예뻐 감사합니다 말이 안 나오네 말이 안 나오네 이제 말을 하지 못하는 수빈이가 되어버린 거야 오빠가 더 얘기 잘하는데 지금 이 사람이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? 미쳤나봐 삼백이 기념 선물로 아직 택도 안 됐어 심지어 아직 택도 안 됐어 심지어 하하 여기 앉았을 때 눈물 날 것 같아요 잘 입을게 반짝 좀 해볼까? 어느정도 통로 내장 내밀어 빠 납득 다